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2%가 이번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아마 부결을 시킬 것이지만 구속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계속 구속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다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당과 야당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2월 27일 날 제가 달력을 보니까 월요일입니다. 본회의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포결이 2월 27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당론으로 부결을 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 본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홍근하고 그다음에 주호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가반수 출석의 출석원 가방의 잔석으로 가결시키는데 현재 민주당이 국회의 가반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없으면 체포 동의안을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단독으로 부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장은 기각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걸 여러분도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실시해봤더만은 설문조사에서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권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만은 1,2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엄해가지고 실제 구속이 쉽지 않을 것이다. 10%입니다. 10% 둘 둘째는 구속이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62%입니다. 62% 보시죠. 62%입니다. 62%고 조금 계시죠. 62%고 그 다음에 구속이 무난하게 될 것이다. 26% 잘 모르겠다. 1%죠. 가장 압도적인 다수가 구속이 되겠지만 상당한 진통을 거친 다음에 구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27일 날 본회의에 부치게 되면 아무도 민주당이 이것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아마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속이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보면 피부, 피부를 많이 보게 되는데 피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심석이나 심적 상태 같은 경우를 많이 힘들기는 힘든가 봐요. 어쨌든 참 특별한 사람이고 이 양반의 그런 소위 성남시장 시절의 그런 혐의가 어떻게 입증돼서 처리된가 이런 문제들이 한국인들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워낙 많은 줄줄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 리정키님이 말씀하신 건 이번 건이 부결되고 다음 건 백행동 쌍방울 건 구속영장도 부결될 겁니다. 그다음에 대북 송금건도 큰 문제고 그다음에 김만배가 입을 열게 되게 되면 또 뭐 다른 그런 혼순일 재판글의 의혹 같은 부분들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